르노 컨셉카 플루언스 르노 삼성 자동차는 2005 서울 모터쇼에서 4인승 스포츠 컨셉카 인플루언스, 플루언스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르노의 대표적인 컨셉카 플루언스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 라인이 강조됐으며 뒷부분은 수직으로 꺾어지는 디자인으로 처리된 역동적이면서도 날렵함을 더해 보이는 쿠페다. 인테리어는 유로 스타일로 실용성이 강조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처리됐다. 플루언스는 전장 별표 전폭 별표 전고가 각각 4,600 별표, 1,890 별표, 1,390mm이며 휠 베이스는 2,750mm이다. 전장에 비해 휠 베이스의 비율이 높게 책정된 것은 스포츠카로서 핸들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V63 오리터급 엔진을 장착한 플루언스는 최대 출력이 280마력으로 강력한 주행성능을 자랑하며 최대 토크는 37. 2kg 램의 우순한 토크를 나타내 초활가속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알루미늄 재질의 바디와 엔진 블록을 적용해 자체의 강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무게는 1500kg에 지나지 않는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ph 시간은 불과 6.5초이며 최첨단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르노삼성차는 이번 모터쇼에 대형 고급 세단 SM7과 뉴 SM5 쉼표, S3 쉼표, S7 거더웨이카, SM3 디젤 엔진 등을 출품한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